여보세요? 난데 어 10분 뒤에 보자 차가운 목소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짐작할 수 없어 너의 마음을 갑작스런 약속해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다 별일 없을 거라 믿고 집을 나서 마음은 알았나 봐 발걸음이 느려져 이별의 맘을 아는 그 예쁜 얼굴 나는 차마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할까? 어떤 표정 지을까? 돌아서 뒷모습이 너무 아프지는 않을까? 분명 붙잡을까? 약한 모습 보일까? 저 멀리서 보인 네 모습이 난 두려워 정말 끝날 건가 봐 자꾸 숨을 차올라 자꾸 숨을 차올라 보낼 자신 없어도 한 걸음 물러서는 이별 어른스러운 사랑일 텐데 무슨 말을 할까? 어떤 표정 지을까? 돌아선 뒷모습이 너무 아프지는 않을까? 돌아선 뒷모습이 너무 아프지는 않을까? 불명 붙잡을까? 약한 모습 보일까? 저 멀리서 보인 네 모습이 난 두려워 차가운 목소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프지 않음 아프지 않았나봐 아프지 않았나 아프지 않았나 아프지 않았나 울컴 눈물이나 이런 내게 화가 나 흐르는 일분을 좀 여기서 멈출 순 없을까 나는 연습할게 괜찮다는 거지만 그런데 왜 주로 있는 모습 흐려질까